이번에 SNS에서 배텐 지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희춘, 윤태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저희가 인별그램 같은 걸 가끔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배텐 관련 사진이 이제 없어요. 슬슬 준비하시나요? 뭘 준비하나요? 정때기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애정이 식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탈출각? 배신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랑해요, 땡랜드 뮤지엄. 런각, 손절각. 배텐이면 손절은 아니죠? 익절 아닙니까? 아니에요. 익절이에요, 손절이에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다. 둘 중에 하나 고를 뻔했다. 이거 하나 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를 뻔했다. 배신의 계절, 춘, 봄이 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성덕이 되셨더라고요. G.O.D. 팬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직접 만나셨어요. 맞아요. 어땠습니까? 베니안 씨랑 손호영 씨를 만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멋있으세요, 두 분이. 제일 좋아했던 멤버가 누구신데요? 윤계상 씨긴 한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살짝 마지막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날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진짜 오랜만에 무슨 처음 야구방송을 하던 그때의 느낌처럼 초짜 수준이었다. 심각하게 방송을 망쳤어요. 그래서 진짜 다 끝나고 나서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힘을 준 거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팬이니까 아, 정말 진짜 이런 팬이 있구나.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서 잘해야지 했는데 너무 힘 준 나머지 진짜 완전 내가 진짜 팬이었던 분들과 함께하니까 방송이 잘 안 됐다.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드창에 오늘은 방송 잘하겠네라고 하신 게 있는데 오늘 편안해 보여요. 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렇군요.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 G.O.D는 일단 만났고 또 만나고 싶은 나만의 스타가 있다면? 저, 이정현 씨를 한번 뵙고 싶어요. 이정현 씨? 네. 배우이자 네, 가수셨던 이정현 씨. 왜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실제로 뵙고 싶은 게 또 마음이 혹시 그분 뵙고 뭐 바꿔나 와, 이런 거 같이 찍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죠? 봉을 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테크노 대결 같이 부채춤 너무 또 실물로 꼭 뵙고 싶어요. 테크노 배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